진짜 안 먹어요? 하나 더 끓일까? 됐어요. 생각 없어요. 아, 자료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요. 그 수사 자료에 있는 그 피해자들은 다 발견됐어요? 여섯 피해자 다 조사해봤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. 대부분 알리바이도 비슷하고요. 추가 스타파일 놓고 갈 테니까 한번 봐요. 아, 자료들한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렇겠죠? 네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왜요? 안 먹는다며. 하나만 끓이라며. 아, 또 냄새 맡으니까 땡기네. 하나 더 끓여요. 그런 게 어딨어요? 강형사님이 끓여먹어요. 아, 줘요. 아, 줘요. 아, 줘요. 아, 줘요, 안 먹어. 들어갔네. 진짜 다 먹어. 다 다 다 먹어. 다 먹어. 그러실 게 있어, 지금. 다 먹고 그거 다 그거. 살로가서 그거 다 볶음 지방 내라, 그거 아주. 이거 내가 먹을게요. 드세요. 안 먹어요. 김치는 내 거요. 먹지 마요. 저 원래 김치 안 먹어요? 응 어, 오빠! 오빠? 오빠?